36분 관례투표함 봉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관례투표함을 보시면 전혀 생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루입니다 자루. 행랑형 투표함이라고 하는데 함은 절대 아니고요. 행랑형 투표 자루죠. 검정색 자루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플라스틱 알루미늄으로 원래는 투표함을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성관이가 돈을 아낀답시고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바꿨다가 이제는 자루 마대자루 그러니까 천조가리로 그냥 투표함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렇게 기만하고 있는데요. 유독 왜 관례 사전투표만 저렇게 자루 형태로 만드느냐면요. 이 관례 사전투표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그 천조각 사이를 약간만 벌리고 안에 쑥 집어넣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천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봉인지 기능이 작동이 안 되겠네요. 네. 플라스틱 부분에만 봉인지가 붙어있고 이 플라스틱과 천 사이를 벌려서 집어넣고 다시 붙이면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 밑에 접착 상태를 관찰하는 창관인은 없고요. 그리고 보자고 뜯어볼 수도 없습니다. 창관인이 현장에서 접착상태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저분들은 이 천을 찢어서 집어넣고 다시 붙이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2번을 보면 관례 사전투표함은 행랑형 투표함으로 플라스틱 자료 사이로 절취 이후에 삽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 행랑형 자료 저 도둑놈 자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도둑놈 자료입니다. 저걸 왜 그냥 얼마든지 우리 창구 공간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가를 아낀다. 그다음에 이동이 쉽게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냥 저 안에 죽지져서 집어넣기 쉽도록 만든 사전투표만 유독 저렇게 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본투표가 훨씬 투표함이 많습니다. 본투표가 훨씬 더 많은데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박스채 이렇게 함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관례 사전투표만 저렇게 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도둑놈 자료로 만들어서 쭉 찢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례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되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표 득표율을 전산조작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이제 3구 대선에 동원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 고전적인 가장 핵심 방법은 4박 5일 사이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 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거 무효소송을 내고 정급 보존을 신청했는데 정급 보존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 이 행랑 저거 그냥 국가수 에 감식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게 두 번 찢어졌는지 한 세 번 찢어졌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미세 점검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털이라든지 뭐 아니면 천 조각이라든지 이런 미세 점검물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뭐 수사하면 바로 잡히는 겁니다. 3월 14일 날 3구 대선과 관련해서 춘천지법 그리고 광주지법에 그런 신청을 한 거죠. 네. 전국에 10개 선관위에 지금 정급 보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급 보존 신청 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바로 제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일단은 무조건 기각을 한 거죠. 기각을 하고. 그러면 옥 대표님 지금 보시죠. 광주는 경기도 광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남 광주시구나. 전남 광주. 전남 광주. 광주 순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본인들이 뜨뜻하면 정거 보존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뜨뜻하게 정거를 보존해서 선거가 무결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뜨뜻한 거죠. 한번 보시죠. 지금 그 문제는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일단 정거 보존 신청은 국민들이 참 정권 특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법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그 정거 보존 신청을 전남 광주 지법하고 그다음에 춘천 지법이 거부했다는 것은 그거는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제228조 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당 과 후보자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거 보존 절차는 정당 과 후보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하급심 특히 광주지법 춘천지법 그리고 중앙지법 이런 지방법원은 출장을 해서 정거를 보존할 의무만 인지 그것을 판단할 의무가 없.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법하고 이게 면탈 행위죠 면탈 행위. 자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보시죠.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판사들이 왜 그렇게 정거 보존 신청까지도 거부했느냐. 지금 이제 부정성 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의 미루 보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미는데 이게 아무리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과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불일치합니다. 투표 결과와 불일치하고요. 실제로 실제 선거인이 투표한 것과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그러다 위조 투표지가 다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각하는 이유 지방법원이 그것도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권리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음에도 기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방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자신들의 방조 행위가 드러나면 징역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는 면탈 행위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판사 한 10명가량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렇게 해서 증거 보존을 면탈하려고 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형사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수사만 하시면 됩니다. 수사하시면 왜 면탈을 하려고 하는지 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옥 대표님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상으로 아무리 326만 표를 조작하더라도 실물 투표지를 아무리 부지런히 투입하더라도 투표소마다 분명하게 각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주가 상의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거 보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법원의 투표함을 증거 보존령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갈아치워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장 한 장 갈아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함 전체 통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15 총선 5군데 재검표에서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각가지 이발이 붙은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투표함 자체가 선거 데이터 발표 공식 데이터 발표하고 투표함이 상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통과리한 증거라고 보는데 꼭 같은 일이 3구 대선에서도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관위는 어떤 단계냐면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증거 보존을 신청하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남아있는 노트북입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노트북을 반납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증거 보존 목록이 없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노트북 반납을 아직 못했고 이거요. 그래서 증거 보존하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안에 노트북도 증거 보존하라는 거죠. 지금 그전에도 데이터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해서 노트북 디지털 증거를 다 없애놓고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 4.15 총선을 듣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배추입이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것처럼 지금은 아주 근원적으로 디지털 증거까지 다 남아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증거 보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3월 14일 날 클린 선거 시민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근호 대표가 원고가 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증거 보존 신청을. 새누리당과 제 오근호가. 새누리당하고. 그러면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이번에 기각한 그런 춘천지방법원이라든지 전남광주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겠네요. 네. 4.19 의거 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한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서 방망이로 시민을 학살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법원의 절차가 아니고요. 기각 자체가. 증거 보존 신청은 출장에서 보존하는 것이 절차이지 기각하는 절차 자체가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유입니다. 증거 무효 소송 제기가 이유인데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리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장에 온 학생한테 시험을 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시험을 치러 왔는데 시험장에 와서 고사장에 앉아 있는데 학생 보고 왜 시험을 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근에 아주 썬 고배를 두 배 마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한 인터뷰 말미에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당시에 아마 자유당 3위로 부정선거 당시에 이회창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자유당 정권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본인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참 그런데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같은 그런 원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성명서라든지 이런 걸 하면 대한민국은 원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원로 자체가 이인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광주 출신의 그런 박주선 사선 의원은 면전에서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80이면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 이야기죠. 그냥 저는 대한민국 정당이 원래는 이념 공동체잖습니까. 이념 공동체. 이념 결사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당은 어떤 정당도 이념 결사체가 아니라 이익 결사체입니다. 이익을 나누는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무지 옳은 것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이익이 되면 입을 열고 이런 식의 정당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정당인 거죠. 3월 25일 날 맹주성 한양대 맹희 교수가 국민의힘에 정교모 성명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한기호 사무총장 장성 출신이고 52세가 아니고 69세죠. 1952년생이니까.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가 차고 그냥 억장이 무너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익 공동체니까 장성으로 평생 동안 활동해 온 사람이 공상당하고 맞았을 건데 공상당에 접수된 게 부정선거를 하면 공상당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13번 보시죠. 관내 사전투표는 횡랑행 자료행 투표암이고 플라스틱함으로 만들 돈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지금 관내 사전투표암을 보시면 위로 붙여 있습니다. 위로만. 네. 위로만. 밑에하고 위에하고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인지가 아무 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밑에 플라스틱하고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무슨 이렇게 쇼라는지 안에 있는 이런 횡랑이 있는데 밖에 이렇게 투표한 봉인지 붙여가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이야기죠. 이거 오늘 확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우리가 특수봉인지 표도 남지 않는 워터마크가 전혀 때도 남지 않는 것을 붙여서 우리 선거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으로 보니까 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냥 횡랑을 사용하는데 횡랑을 위에 이렇게 벌려 가지고 대량으로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기가 차네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하면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위 뚜껑과 아래 뚜껑이 봉인지가 붙어 있고요. 네. 관내 사전투표하면 위에 위부분만 붙어 있습니다. 네. 아니 가만히 계시고 위만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뭐 봉인지 자체가 그냥 국민들 기만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참 국민들을 대지나 소나 염소로 여기지 않고서는 위만 이렇게 있네요. 밑에 그렇게 그냥 딱 뚜껑을 열면 그냥 열리는 거네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찢어서 넣으려고 아예 착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안에는 그냥 횡랑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 투표에 관심 없는 시민들이 보면 그냥 뭐 봉인지가 잘 붙어 있게끈히 생각하는데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아예 윗뚜껑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기능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